자 암석이 부서지 물리적으로 부서져서 무기물이 생기고 무기물 그 다음에 어떠한 동물 동물 사체 사체가 반응을 해서 여기서 반응이라는 얘기는 뭐야 부패이지 부패 부패 그럼 뭐가 돼 유기물이 되죠 유기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성된 무기물 유기물 이것이 어떻게 혼합돼서 혼합돼서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토양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토양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우리 용어 있잖아요 뭐 유기물 무기물 그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뭐 이런 풍화작용 이런 얘기는 앞으로 다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우리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흙이 있잖아요 흙 초기부터 지구의 초기부터 이렇게 흙이 형성이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풍화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흙이 생기는데 빗개기에서 토양이 생기는데 토양 생기는 거 1cm 생기는데 1cm 생기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 약 한 200에서 한 300년이 걸린댑니다 300년이 걸린대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걸리죠 장기간 장기간 단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 가볍게 읽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토양은 일반적인 자연 조건 안에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완충 능력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적당한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걸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후기적인 표층로를 통과하는 사이에 무기화되어 유기질 성분을 포함한 물의 여과기로서 역할을 한다 여과 정화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식물의 생육과 생육 및 다른 형태의 생명을 지탱하는 기능 흑이 또 이거랑 같이 함께 자연의 폐기물을 위한 쓰레기장으로서 작용하는 상호작용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은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의 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토양의 기능 토양의 기능 자 토양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한번 이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식물 성장을 위한 매체의 기능이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식물 뿌리를 지지하고 영양문을 공급하고 즉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생장할 수 있게끔 기계적 지지작용을 한다 이렇게 기계적 지지작용을 한다 잠깐 지울께요 그래서 어 기계적 지지작용을 한다 앞에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토양 공국을 통한 자 토양 공국 우리가 토양에는요 고용물이 있고 공국이 있다고 공국 안에는 또는 토양수 물 또는 토양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고 하여튼 토양 공국을 통한 CO2와 O2의 교환 통기 기능이 있다 즉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기의 교환기 역할을 한다 즉 공기의 교환 통기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양의 절연 기능이 있다 절연 기능이라는 얘기는 자 온도 변화 폭을 작게 조절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토양의 수분 변화를 조절하는 토양 공국의 함수능 기능이 있다 즉 이 얘기는 뭐야 토양 수분 및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 토양의 수분 및 수분 및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완충작용 기능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산 또는 알칼에 의해서 피치 변화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완충작용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물과 무기용분을 저장 공급해주는 기능 물 그 다음에 무기양분 양분을 공급하고 저장해주는 즉 저장 공급 잘 나오진 않지만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걸 한번 보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과 유기 폐기물의 순환계로서의 역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학적 매체 기능이 있다 즉 원료 및 건축 등 기초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9번에는 수질, 대기, 폐기물, 오염 등에 의한 오염물질이 최종 종착지가 어떻게 결국은 토양에 와서 축척이 되어버리겠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정도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